KBS는 이 시간 탐사K를 통해 도내 LPG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을 전해드렸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충전 사업자 4곳을 모두 현장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합 의혹 자체를 부인하던 일부 충전 사업자들은 입장을 바꾸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LPG 가격 인상 시기를 비롯해 서로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는 문건들. 여기에 도내 4곳만 있는 충전 사업자 가운데 3곳이 참여해 만든 신생 회사와 투자 약정서까지. KBS는 이 같은 내부 자료와 전직 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도내 LPG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충전 사업자 4곳을 모두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회사 PC와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해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개 회사 또는 4개 회사가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고 변경하고 이런 행위들을 담합해서 한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지휘자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담합 의혹의 증거 중 하나인 투자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해온 A 충전 사업자는 KBS 보도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A 충전 사업자 측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 같아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밝혔고 C 충전 사업자 측은 의도가 어떻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해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B 충전 사업자는 물량 공유나 담합은 없었다고 밝혔고 D 충전 사업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 지역 LPG 담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A B 두 충전 사업자는 2004년 가격 담합으로 이미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LPG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시장 자율 영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대다수가 사용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LPG. 담합 논란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